뜨거워! Hello! We back! 다시 돌아왔습니다. 전화 끊겼나봐요.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지금 예인이 헤드 상황입니다. 아유... 이야 이거 뭐예요? 구석이... 구석이... 오 구석 잘했다! 야... 오 구석 잘했는데요? 조이키의 조이스틱! 이제 1시 스타일링 준비 중으로 할게요. 진짜 이렇게 가나요? 오 근데요. 오늘 음악방송 이겁니다. 저는 일단 기본 잡았던 시간이죠. 일단 제가 이 장마로 1시 머리 밀어드릴게요. 그래도 왜 스타일링하는 거라서... 여러분 기대해주세요! 네! 가자!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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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작합니다. 왜 왜 진짜 하는 거야? 보여주세요. 가나요? 왜 진짜 하는 거야? 아니 그거는 소리가 안 나다. 왜 소리가 안 나지? 자, 고객님 어디 마음이 안 드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당신이 마음이 안 드세요 어떡하죠? 네, 바쁘겠습니다! 안돼! 그나마 당신이 잘하는 거거든요 원장님 불러주시기 원장님 불러주시기 예시 발가락으로 밀게요 예시 발가락으로 밀게요 방금 누나한테 허락 받았거든요 네, 방금 허락 받았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머리 닦았어? 방금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, 나 그때 너무 힘들었다 아, 이은이 씨 자, 우리는 결과를 갑시다 방금 진짜 아팠어? 아, 괜찮죠 지금? 맞아요, 되게 생각보다 괜찮아 나쁘잖아 약간 오늘 약간 와일드한 느낌이요 와일드한 느낌? 야 야, 고마워요 나한테 또 이렇게 뭐 있어요? 오케이 네, 마무리 스타일링은 이걸로 고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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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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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이거 거의 3G 창인데요 야, 도김빈다 도김비 이야 진지한 거요? 통전 좀 할게요 이제 3G 창인데요? 이게 안들어가네요? 이게 안들어가네요? 오케이 오케이 다 뜯겠나요? 앞머리도 이렇게 뜯어났나요? 사질링을 해볼까요? 자자 이런 앞머리가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자 같은 와이드한 느낌이에요 와이드한 느낌이에요 자자 같은 오케이 여기 상태로 고정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모자예요? 아 오늘 쓸 모자예요? 와봐요 자 고정님 할게요 네 아 저한테 잘하는구나 형이랑 고향을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왁스를 아끼지 않으면 찬특 찬특해서 이렇게 오늘 머리 스타일은 뚜껑 풍은 머리 오데오 시켜봐요 네 네 오데오 오데오 그 오데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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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좋아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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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멀리 떨어졌어 아아 깊게 했어 내 머리 감사합니다 머리로 감싸는 거야 오늘 머리 코스에 오 뚜껑 풍은 머리 아 뚜껑은 뚜껑은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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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장님이기 때문에 저희 이스테이와 소통을 하고 있을게요 네 네 네 자 머리 좀 일단 머리 좀 할게요 고정이 됐어요 여러분 오오 좋은데요 고정이 고정이 됐네요 잘 어울려요 머리랑 아주 잘 어울려요 오시면 너무 잘 어울려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아 파이팅 적절한 조합 자 이렇게 머리 띄워줘요 네 이렇게 아 안돼 아이고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두 명 인질이시냐고 아 아 저희샵 저희샵 고객님이십니다 인질이라뇨 아 저 머리 그대로 방송하시냐고 아 절대 아니죠 맞습니다 아 현진이 현진이 악덕원장이야? 왜 일 안하고 놀라? 아 제가 좀 실력 실력이 부족해서 아 노는게 아니고요 태어나서 고데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원장님인데 배우고 있어요 아 그냥 이런 느낌 원장이네요 네 원장이에요 황원장 원장이에요 아 중간에 왜 끊겼냐고 네 이게 그 V LIVE 하다가 이게 중간에 그 핸드폰이 너무 과열되어갖고 잠깐 튕겼어요 야 아 아 아 아 현진이도 하리 뭐 하리 해달라고 저는 한님 머리 감겨줬으니까 네 다른 거 스타일링 해주시는 우리 스타일리스트들께서 현진이 잘린 거 아니야? 하하 하하 저 원장님 저 원장이라구요 아 아 현진 오빠 일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 황원장의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아 그 소닉이라는 건 네 소닉이라고 했었던 거 네 이엔씨 머리 마음에 드시나요? 아 너무 마음에 드시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진짜 모르겠어요 우와 아 네 제목 지켰어요 네? 제목 아 이 머리 제목은 뭔가요? 제목은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에너지 볼 아 에너리 에너르기 네 에너지 볼이에요 에너지 볼 이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 네 맞아요 오 머리가 상당히 아 쉽지 않네요 이거 이쁜데요? 그죠? 네 거의 거의 소닉이에요 소닉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주면 돼요 아 포인트를 또 주나요 여기서? 네 이야 여기 앞에 조금 발라서 네 한씨 네 반응이 정말 좋아요 아 제가 반응이 좋다고요 한 오빠 너무 귀엽다 그 때 원장으로서 원장으로서 할 일이 생겼어요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 제가 컬러를 좀 그려 드릴게요 어 좋아요 오늘 진짜 이렇게 인기가요 가요? 라고 여쭤보시는데 우리 한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너무 좋은데요? 어 댓글이 왜 이렇게 잘생겼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물음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다? 어 왜 이렇게 잘생겼다? 아 유분이구나 아 여기서 우리 스테이의 궁금증 하나 풀어줄게요 제가 맨날 색깔이 다르잖아요 매네마다 그게 이런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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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머리를 이렇게 색칠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색칠하면 되고? 맞아요 제 생각에는 한 씨 이거 끝나고 한 번 더 아이고 연결이 또 불안정하네 아이고 오늘 한 씨 머리 이렇게 갈게요 머리 친가요? 네 색깔 잘 어울리세요 역시 고객님 얼굴이 되시니까 모두 잘 어울리시네요 어우 너무 부러워요 한 씨 이거 끝나고 또 머리 또 감아야겠어요 아 네 물론이죠 아니면 오늘 그냥 주황색 무료로 갑시다 이 한 가닥 한 가닥이 보여줄래요? 역시 겟 쿨 자 저희 얘는 이제 추노 스타일링 들어가겠습니다 네 색깔이 들어가야 색깔 색깔 색깔이 들어가야 색깔이 들어가야 색깔이 들어가야 더 화려해요 네 네 맞아요 색깔 초크를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주 쓰는 초크도 아 지금 영상에 제가 나오지도 않는데 댓글에 창빈 잘생겼다라고 이거 이거 무슨 일이지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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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왜? 와 대단하시네요 왜왜 굉장히 괜찮아요 이미 한번 공개된 얼굴 제가 한번 공개해드렸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강 V LIVE 그 형 나시잖아요 실수하신 거예요 뭐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강 V LIVE 저희가 이야 아 아 아 여러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안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제 얼굴이 딱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 다행이네요 아 여러분 어 아 아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? 네? 아 저 손으로 하고 있고 있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원장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희 진짜 원장님이 오시긴 했는데요 아 진짜 원장님이 오시긴 했는데요 진짜 원장님이 오시긴 했는데요 아 원장님이 오시긴 했는데요 현진씨가 이거 절반을 다 써버렸어요 아 아니에요 원래 했어요 이게 엄청 빼이는 게 아닌데 네 저희 원장님이 또 저희 저희 샵 원장님이에요 네 네 더 좋은데야 어 잘 어울리세요 우와 핑크색 가져봐 맘에 들어 현진씨 여기 현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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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미래지향적인 머리 스타일인데요 현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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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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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뿌려? 야 이거 젖은 머리 되잖아 구정해주셔야 돼요 헤어드라이기 주면 돼요? 헤어드라이기,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, 헤어드라이기 클릭스 머리인데? 아니 저 친구들이 고무줄을 사용해서 아 저희는 그런 필요 없어요 이런 약간 화산 느낌으로 갈게요 아 화산 느낌인가요? 왁스를 뿌리를 고정해줘 거의 뭐 촬영 맞으세요? 여러분 혹시 라이온킹 보셨나요? 라이온킹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메이크업까지 막 했었어요 저 멀리서 메이크업 누나의 분노가 느껴졌는데 메이크업 누나가 이걸 싫어합니다 2화에 초콜렛은 그냥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너가 웃을 때는 아닐걸? 잠깐만 안돼 안돼 너 얼굴에 안돼 안돼 너가 웃을 때는 아닐걸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쵸? 루도프도 헤어드라이크가 빨간색 맞아요 여러분 헤어드라이크 같아 귀여웠네요 아 회원 씨님 헤어드라이크 헤어드라이크 재환 씨 자, 오늘 그냥 오늘 날이에요 이 머리는 나이 날이에요 재산 날인가요? 재산 날인가요? 재산 날인가요? 뭔 날인가요?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용인 씨 이인 씨 귀엽대요 괜찮대요 아 뜨거워 아 왜 이렇게 저도 뜨겁게 하는 거야 너무 뜨거워 이인 너무 귀엽대요 이인이 귀엽나요? 우리 한이는 어때요? 아 미안하다 한이는 귀 없네요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희 모델은 어떻게 뽑은 거냐고 모델이요? 고객님이에요 네? 조금 더요 아 고객님? 모델이 절대 아니죠? 모델은 아니죠 네 뭐 이제 전 할 게 없는데 뭔가 아 너무 완벽하네 이거 네 너무 완벽하다 뭐 메이크업 수정도 놔줄까? 아 네 메이크업까지 하지마 아 형은 메이크업 잘 안 할게 오케이 다시 슬슬 마무리 아니 아직 이현이 하기 너무 좋아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아 다시 담배해주세요 마무리 마무리 아니 혹시 불만이 있는 건지 아니 없어요 불만이 있는 건 아니죠? 어 선물 한번 해보니까 그만해 얼굴이 되니까 이게 뭐든 잘 어울리냐 아이고야 자 미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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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은 무슨 컷이죠? 미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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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삼지창 머리와 이 포인트 되는 이 색깔 5대5 5대5를 가름으로써 남성미를 더했고요 이 색깔들을 추가함으로써 이 연예인으로서의 그런 멋을 추가했고 그리고 이 귀여움을 위해서 얼굴에 이것도 추가했습니다 아유 귀여워 좋지? 좋네 자 소감 어떠세요? 반소감 어떠세요? 이행씨 소감이 어떠세요? 반소감이 한순위였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맘에 들어요 너무 맘에 들어요 너무 맘에 들어 하시네요 이 상태로 기가로 갈 생각이 있으십니까? 아니요 안가요 안가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한 씨의 저희는 전해졌어요 훈련하는 작품 우리 부재 씨의 선물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 말씀드릴게요 너와나 컷입니다 너와나 컷 위에서 보여줘서 예쁘게 작혀요 왜 너와나냐 너와나 You and I 이거 거의 헬리콥터인데요 거의 헬리콥터인데요 거의 헬리콥터 거의 헬리콥터 저 전제로 그냥 하나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맞아요 저희가 이제 색깔을 쌓은 게 포인트 좋아요 동의도 했어요 네 빨간색과 보라색 네 별로 의미 없고요 그냥 넣어놔 것입니다 맞아요 아유 또 이제 아기맹수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라이언킹다운 표시 남겨드렸고요 아유씨 약간 미안하긴 한데 소감이 어떠세요? 소감 얘기해주세요 저 이거 V에 처음 시작할 때 샵에서 자고 일하는 게 너무 나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인식형으로 만들었나? 말이 돼 이제 아 이상해 고객님 단골이 또 위험하실 거죠? 네? 단골이 될 것 같아요? 네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전문을 뺐까? 작품 잘 봤습니다 저희가 물론 너무 이쁘지만 너무 이쁘지만 저희가 이대로 스테이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가는 건 큰일 날 수도 있어서 저희 이제 진짜 헤어지시는 헤어지심션 헤어지심션 실수점을 보는 게 어떨까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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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깜진맨 수저 안 해도 돼요? 수저 안 해도 돼요? 감사합니다 이들 다 돼요? 수저 안 해도 돼요? 이들 다 된다네요 이걸 다 이걸 다 이걸 다 개미야 잘 흘리네 한 시 얼굴 보기 힘드네요 네 한 시 아 이마 이거 뭔가요? 아 이거 아 진짜 나 주댕냐 바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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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그럼 저희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인사드릴까요? 네 오늘 이렇게 선택퀴즈를 찾아와서 너무 새로웠어요 재밌었고 다음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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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더 저희샤 저희 많이 애용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저희샤 참 좋습니다 더 저희샤 많은 사람들 부탁드립니다 더 저희샤 더 저희샤 여러분 빠이빠이 안녕 잘 가요 머리 묶었네 야 머리 묶여 와 이거 완전 신기하다 묶었어? 똬